소스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4명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마트에 가고 있는데요 다시 오클랜드가 락다운 1시간 반 전입니다 그래서 미리 장을 좀 봐놓고 락다운을 대비하려고 해요 이번 락다운은 근데 3일뿐이라서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걱정되진 않는데 그래도 또 락다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왜 다시 락다운인가? 왜 다시 락다운이냐면 최근에 오클랜드 지역에서 소스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4명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바로 레벨 3의 락다운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트에 왔는데 또 이렇게 패닉바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요 저도 물론 패닉바잉 계열에 합류를 하게 되겠지만 보이시나요?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게 살려고 하는 줄입니다 그래서 저기 태어났습니다 저쪽으로 주문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저거랑 잊지마는 여러분은 락탄리어랑 잘하는 거 예를 들어 그러면 저는 락탄리어랑 그냥faced 저는 락탄리어랑 어깨 락탄리아 약다오는 술 먹기 좋은 기간이니까 와인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이디 카드를 안 가져와서 술 못 사네요 적당히 그냥 놀아주니까? 응 이거 놀아주니까! 또 한 명은 지켜보기 무슨 일이야? 어, 내가 좀 줄 서있어요 지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0분 남았어요? 1시간 남은 줄 알았는데 30분 남았군요. 시간이 벌써 몇 번. 그래서 어차피 3일이니까 이런 로고트, 우유, 주스, 바나나, 파이, 계란, 베이컨, 민스를 샀습니다. 지금 셀프 계산대도 이렇게 한 칸 한 칸 건너서 할 수 있습니다. 3일 동안 레벨 3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내려가지 않을까요? 레벨 2로 이틀, 다시 레벨 1으로 그러길 바라야죠. 이제 락다운 이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외식으로 갈 길에 왔습니다. 인도네이션 푸드를 먹으러 왔는데요. 가게가 힙한데 여기서 먹을 수는 없고 테이크어웨이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. 메뉴를 한번 볼게요. 아미를 못atures. 나찌고랑 이렇게 맛있지 않을까? 나찌고랑 갈라. 난 이걸로. 딱 봐도 맛있게 보이네요. 이렇게 문 앞에서 주문을 해야 돼요.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. 나찌고랑 갈라. 이건 약간 더 넣었어 은폐 나시 고areng 일렛 그런데, 뭐 생각하고 한편 간이 불과 하드니까? 이 번식이 불과 첫번째 번식으로~? 그어날 수 있는 건가요? 아무것도 더你有거 아니죠? 33.50원 네, 안쪽으로 넣어야 할거에요 마트에 왔는데 또 이렇게 패닉바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줄을 서있어요 베이컨, 민스를 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